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아침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2사에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사 50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느냐 그렇다면 그 이혼증서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팔려 포로로 잡혀갔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어째서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명령 한마디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되어 물이 없으므로 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얼굴을 부시돌처럼 굳게 하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다툴 수 있겠는가 내 고소자가 누구냐 함께 법정으로 가서 맞서보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존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빚 없이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께 스스로 망할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의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찾으심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찾으심 그리고 부르심 1월 달도 벌써 마지막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세 명의 남자를 키우고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두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아이들과 있으면 어찌나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 꼭 뭔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참 답답할이 많지 천천히 흘러갑니다 언제쯤 돼야 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올까 하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간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때로는 좀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얄미워 보일 때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조용하거나 잠잠할 때가 딱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희 집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주무실 때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칠 때입니다 뭔가에 집중해서 사고를 치고 있거나 장난을 칠 때는 엄청 조용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신없이 아이들을 막 케어하고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아이들을 볼 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잠잠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되게 평안합니다 몸도 힘들지 않고 뭔가 차분하게 집이 분위기가 가라앉는데요 그럴 때 되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차분하게 되면 더 불안해요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 한켠에 스멀스멀 밀려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을 찾아보는 거죠 아이들을 찾아보면 꼭 뭔가 저지르고 있는 녀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죠 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무언가 망가졌다든지 때로는 내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너의 이 행동의 결과로 너가 이렇게 다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잘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부모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얄밉게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장난에 대한 정리는 부모가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화도 났다가 또 답답해하기도 했다 하면서도 자녀는 여전히 또 다른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또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의 행동을 책임져줍니다 꾸짖고 훈육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죠 부모니까 또 자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잘못에 대한 따끔한 가르침도 하고 또 사랑하니까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도 져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런 모습이 비치는 것은 아주 낯선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빌론 포로의 현실이 모두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포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의 길을 택해서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스스로 사고를 치기로 선택한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고 또 강물이 사막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합니다 이런 그들의 이 잘못된 관점에 대해 하나님은 강한 어투로 이들을 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요? 얄밉고 답답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꾸준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참 부모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끝까지 도우심으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까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수들은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사연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나를 찾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고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갑없는 선물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정말 포기하고 정말 포기하고 외면하고 싶을 만큼 말썽 많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고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썽 많은 자녀일 것입니다 저질러놓고 수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당신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르심에 우리 살이의 팍팍함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나의 이 마음들을 모두 다 털어놓고 그분께 위로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또 그제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원망에 들 정도로 암울한 시간들의 연속일 테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불평하고 힘들어 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길 소망합니다 이 말썽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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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